3라운드 1라운드 에드상 들어도 기발들자? 솔라리 가보니까 원래 버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뚫어버리더라고? 뭐해? 응 기발이야 어... 카덕 내려왔구나 어... 너무 무난한데? 샤코가 아무것도 못했어 와... 라임 몇 개가 타는 거야? 아... 애플까지 쓰면 어쩔 수 없지 살아가야지 이거는 아... 아... 너무 아쉽네 근데 텔 탔다? 문룩? 직스텔이네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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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인하니스 어...? 아 역시 되셔야... 뭐야 이거는 문도가 가로쏘한테 덤리게 돼있어? 아 뭐야 직수궁은 뭔데? 이게 사실 피오라를 막으려면 두 명이 가야된단 말이지? 일단 용으로 먹으면 되거든?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저기 미친 아이테도 있었습니다. 저게 안했습니다. 차코가 죽었어? 야 이거 어떻게 아까부터 정글 왜 이렇게 강타를 못쓰냐? 직수한테 뺏기고 셔프한테 뺏기고 진짜 사용에 바로는 먹고 있었으면 진짜 유리했는데 저게 안했습니다. 끝내 어디가? 아니 미드라인 좋잖아. 비오라가 단단히 받았나 본데? 아니 이지가 왜 이렇게 아파? 걔는 혼자도 바울을 치고 있었네? 비오라가 단단히 잘라요. 다가야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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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끝내라고... 야... 서렌 쳤네... 이... GG... 까지 30초 남았어 죽었나? 살았다 아... 뭐야 이 타이밍은 미니언 올 때 왔어 뭐야 이 타이밍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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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.. 으아아... 으아아... 아... hull втор고 으아... 아... 으아아... 格이었는데... efforts... 결국 쌍미가 살짝 지키려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덜 롤루가 롤루가 먹었으면 2등인데? 아니 아니 둘이서 되냐고 니네가 아 이거는 안돼요 아 권이 교도가 너무 좋았다 내 궁 다 맞은 것 같은데? 아 바론 너무 아까운데? 아 아트 아직 차용 없지 않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진짜 이거 아니 쟤한테 너무 스킬을 다 쓴다 다른 역보면 되는건데 이번엔 다 껌먹어 아아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먹었다 힘들어 와 스텔시다 으 으 아니 으